성경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로서 12절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말씀부터 풍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유가 빛같이 에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참전하지 아니하며 에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위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걸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부려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괴로운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괴로움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화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가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적 오직 주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성할 것이오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수들에서 마시라 하시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배하라 대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채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파시되 너희는 딸 시원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걸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숙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걸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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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지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전깃을 미칠 때에 지칠이 원하라 외롭던 아침대에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좋게 어디라 모든 것 지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수 있으면서 멀지 말아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좋게 어디라 모든 것 지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제보가 맺는 그한테 힘써 일하라 그 빛이 진하여서 전깃도 오는데 일할 수 없는 밤이 좋게 어디라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에 내주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밝은 모습으로 주의에 전해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사의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쉬지 않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구원섭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시면 그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죠 이 구속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펼치시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뉴욕 늘푸른교회 2019년 9월 29일 이 주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쉬지 않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구원섭리이시죠 하나님은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가 시작된 원인은 바로 아담의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구속 역사를 시작하시는 방법도 그 타락한 인간을 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범죄한 장본인들 아담과 하월을 다시 들었으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저희는 구속사 시리즈 제1권 창세기 족보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시는 게 없어요 저희는 뭔가 고장나면 귀찮아서 그냥 버리잖아요 그냥 새로운 거 하나 사는 게 낫지 그걸 언제 고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정한 아담과 하월을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다시 쓰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잘 일하다가도 불순정하면 이 사람 못 쓰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역사는 그 아담을 회개시키셔서 그 아담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다시 전수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냐 거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아주 미련한 방법을 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었어도 전도할 때만큼은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말씀이 전달될 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 아들 셋에게 신앙 전수를 했습니다 또 아담은 구대손 다시 말하자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에게도 56년 동안 동시에 살면서 신앙 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멕은 노아에게 신앙 전수를 했고 노아는 큰아들 샘과 또 에벨과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만나서 직접 신앙을 전수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 다음에 열두시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지금 6천년 동안 이렇게 말씀이 전수되어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귀한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믿음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족보를 타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를 사여주시고 부활 승천하여 아직까지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초림의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초림의 역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훈련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땅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초림의 역사가 끝을 마쳤습니다 사도행전과 또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도들의 선교 역사는 바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런 신앙 전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얼핏 보면 지금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15절에는 야곱이 세겜에 장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요셉이 세겜이라는 곳에 장사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1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세겜이란 땅을 돈을 주고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야곱이 그 땅을 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구약의 역사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내용이 맞지 않죠 그럼 왜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냐 그것을 볼 때 여기에는 깊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을 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야곱이 세겜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 안에 그 야곱을 움직여서 그 땅을 사게 한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 배운 그 말씀 때문에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 받은 그 신앙 전수 때문에 야곱이 움직여서 세겜 땅을 샀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세겜을 샀다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야곱 안에 들어가서 야곱을 움직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또 그 후에 야곱의 믿음이 그 아들 요셉 안에 들어가서 그 신앙이 전수가 되어서 요셉을 움직여 그 요셉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세겜 땅에다가 묻어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요셉이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 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보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그 원리이고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사돈 행전을 읽어볼 때 지금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이런 많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전세계 땅 끝까지 가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때 인간 눈으로는 아 베드로가 했구나 요한이 했구나 혹은 바울이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볼 때는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라고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가요? 저희는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예요 초림을 알면 재림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은 뭐냐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 끝 결말을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림의 역사의 결말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재림의 역사의 결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선교 사역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시작한 그 선교의 역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를 다녀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선교 역사에 대해서 약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역사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길면서 또 화려하고 흥미로운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고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하여 전파를 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주후 약 52년경에 도마라는 제자가 인도까지 가서 순교당했습니다 벌써 이미 초대교회 때 복음이 인도까지 간 거예요 또 주후 634년 지금부터 1400년 전이죠 중국에 첫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주후 634년에 이미 중국에는 첫 번째 기독교 선교사가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또 저희 나라인 대한민국에도 1784년에 이승훈이라는 양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중국 북경에 가서 카톨릭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한국인 중에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1784년에 벌써 한국인이 첫 번째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개신교를 보면 1885년에 처음으로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함께 한국에 도착해서 이 복음 사역을 시작했죠 또 바로 2년 후인 1887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라스라는 분이 원래 그분은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중국 만주에 계셨는데 만주에서 한국인 상인들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이 존 라스라는 분이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1887년에 처음 신약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죠 이런 희생과 또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저희한테까지 왔고 또 전 세계의 땅끝까지 지금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쉬지 않고 아직까지도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선교라는 것이 바로 구성 역사의 아주 큰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성 역사는 선교 역사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교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선경을 보니까요 선교라는 것은 우선 그 대상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선교예요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해서 설교를 해서 3천명이, 5천명이 전도가 되기 시작됐습니다 베드로와 여완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앉은 뱅이 거지 한 분을 만나죠 그분을 쳐다보면서 나를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앉은 뱅이는 아, 뭔가 얻을 게 있을까 쳐다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줄까? 뭐 먹을 거라도 줄까? 돈이라도 줄까?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앉은 뱅이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당시에는 그 사람에게는 그 병 고침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였습니다 이게 선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병원을 지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학교를 세워주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먹을 걸 주고 말씀을 전하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 과거의 선교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21세기에 와서는 물론 그런 선교도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이런 선교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거의 다 전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에 깊이가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말씀을 모르고 찬양과 기도는 뜨겁게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움을 체험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고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은 많이 말씀을 찾고 다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동남아나 남미나 아프리카적으로 선교를 나가보면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사모하는 것은 뭐냐 더 깊은 말씀 뭔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달라고 여기저기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가보니깐요 그 많은 성도들이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아, 지금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말씀하신 때가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 10장 1절부터 다 읽어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편호인 작은 책을 오른손에 들고 내려오죠 많은 보수학자들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인봉된 책이 아니라 편호인 작은 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사도 요한에게 말세 성도의 대표인 사도 요한에게 주시면서 이걸 먹어라 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었더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바로 다시입니다 다시 사도 요한은 말세 성도의 대표예요 예를 들자면 대학교 졸업식 할 때 수천 명이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그 졸업장을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한 사람 과 대표 한 사람만 올라와서 졸업장 받죠 그 한 사람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받은 거다라고 인정하고 나중에 졸업장 나눠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은 미리 저희를 대표해서 그 편호인 작은 책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전세계 땅 끝까지 다시 예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편호인 작은 책의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전세계 땅 끝까지 예언되고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벽을 페인트할 때 한 번만 페인트하면 그 뒤에 있는 게 좀 비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겹 페인트하죠 그런 것처럼 복음이 두 겹으로 덮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그 제자들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를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세상이 필요한 선교회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의 선교 비전이죠 이 교회를 세워주신 박아브라 목서님도 살아계실 때에 선교 사역을 많이 하셨죠 생전에 약 300개의 교회를 전세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교 사역도 보면 두 방식을 채택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는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희가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 다니고 뭐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을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선교 같은 것은 가는 사람이 그 지역 대상자들보다 더 은혜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가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는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교는 뭐냐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거기서 영구적으로 있으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저희 교회 설립하신 목사님은 교회를 전세계에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각 지역마다 이제 교두보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택하신 선교 방법은 이 구석사의 말씀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교회가 있는 곳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삼아하는 곳곳마다 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가지고 특히 교회의 리더들을 양육하여 그분들이 그 현지에 있는 성도들을 올바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이런 세미나를 시작하셨죠 이 방법이 그 선교 역사를 보면요 네비우스 방식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방법을 채택했는데요 이 방법이 처음 사용된 데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에 이 선교사분이 오셔가지고 한 게 뭐냐면 그 나라가 각자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게 외국인 선교사가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리더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식이다 라고 하셔서 이분의 이름을 따라 네비우스 방식이라는 그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도미카 공화학 가서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열정이 너무 넘치시는데 이제는 말씀을 배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정만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다 이제는 힘이 떨어지니까 뭔가 밑천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책을 드리고 말씀을 가르쳐 드려서 그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교회에서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미나를 하고 금요일 날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 샌드라 자매님 친구분이 거기 도미니카 공화학에 사셔서 첫날은 그분의 고향인 이 모카라는 아주 시골에 있는 도시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호텔도 없대요 그래서 그 샌드라 자매님의 친구분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분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2층의 집을 새로 꾸몄대요 근데 그 방을 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방이 어떤지도 모르고 아유 그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가봤는데 방에 수도가 없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러니까는 밖으로 물을 떠가지고 샤워도 해야 되고 변기는 있지만 물이 안 내려가니까 그 밖으로 물을 떠서 또 변기 물도 내려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첫날 거기서 자고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마리아라는 분이 다니시는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시골 교회인데요 약 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근데 모든 그 성도님들이 다 말씀에 끝까지 집중하고 제가 영어로 하면 스페인어로 통역을 해서 듣는데도 집중해서 듣고 다 책을 저희가 이 책이 팔릴까 궁금했는데요 50권 가져갔는데 다 팔고 왔습니다 이번에 물론 그 지역에 맞게 가격을 낮춰서 팔았긴 하지만 그 전체 가져간 책 다 팔고 모잘라 가지고 이름을 적어서 이제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첫날 밤에 그 세미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이 라 로마나 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또 오순절 계열의 교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그 교회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전 벽하고 지붕은 지어졌는데 바닥이 안 돼 있고 창문에 그냥 구멍만 뚫려 있는 겁니다 창문이 없어요 근데 원래 있던 성전은 너무 작아서 이 세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세미나를 하려고 보니까 원래 성전이 너무 작아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임시로 그 벽만 서 있는 그 가건물에서 세미나를 하자고 해가지고 바닥에는 자갈을 깔고 그냥 접는 의자를 펴놓고 거기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는 한 150명이 온 거예요 목회자도 한 20명 이상 오셔서 다 말씀 듣고 책 받아 가시고 또 다시 언제 올 거냐라고 물으면서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잘 듣는 것을 보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 산토 도민고라고 수도에 와서 세미나를 해서 역시 교회에서 했는데 80명 정도의 성도가 왔고 그 교회 목사님은 옆에 교회 옆에 크게 병원을 지었는데요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 장애가 있는 애들인데 부모들이 버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다 거기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가봤는데요 뭐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아이들도 너무 깨끗하고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 전파하고 또 친교 나누고 금요일날 귀국했습니다 저희가 첫날 그 방에서 자면서 이렇게 물도 안 나오고 수도 없는 그런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핸드폰 있습니다 다 인터넷 돼요 운전할 때 구글 지도 보고 내비게이션 다 합니다 유튜브로 음악 다 찾아봐요 참 신기하죠 있을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가서 돈을 주고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런 과거의 방법으로 선교를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젠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감찰하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저의 선교의 비전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사야 62장 1절 말씀에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도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열정을 저에게 나타내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 계속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쉬지 않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까지 되냐 바로 이 이사야 62장 1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그리고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 손에 있는 멸류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서는 보시면 총 66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66권이 있는 것처럼 66장이 있는데 그 결론이 60장에서 66장까지인데요 그 6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맞이할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을 최종의 영광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특히 오늘 본문인 62장에는 그 시온의 복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이 누구냐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저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완성되어 열매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함께 쉬지 말고 일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사역이 진행되냐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까지냐 하면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받을 때까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시온과 예루살렘 그 참된 교회가 새로운 이름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이름은 사람의 속성과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과 성품과 그 믿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사의 62장 2절에 보시면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위에 있을 그 영광이 새로운 영광 전 세계의 모든 열방이 볼 수 있는 빛나는 영광이 임할 때에 저에게 그 영광에 합당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은 로마서 6장 4절에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광 그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마지막 때 시온과 예루살렘 말세 성도 위에 임하면 열방이 그 빛을 보고 그 앞으로 다 말씀을 받기 위하여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실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저희를 하나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멸류관으로 만들겠대요 이 멸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보석이 돼야 되죠 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입을 쓸 사람의 머리에 맞추게 만들어야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저희가 완성품이 될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보석은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까지 아주 힘든 단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금은 불 속에서 녹아야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땅 깊은 속에서 그 압력을 받아야 되고 진주도 마찬가지죠 모든 그 보석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이 금과 은과 보석같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이런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과하면 저희 위해 아버지의 영광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빛나는 영광으로 입혀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인내하고 참아서 그 영광을 보는 순간까지 끝까지 참아 열매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간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아야지 선교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멸류관이 돼야지 열방이 그 빛을 보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살아야지 세상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살아야지 할 때 어떤 이기적인 자아도치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복종하고 그 주신 영광을 인내하고 참아서 열매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그 선교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소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이길 때에 저희로 온전하고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구성 역사가 완성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멸유관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지금 조금 힘들고 괴로운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이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돌려 결국은 빛의 열매가 다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또 새로운 선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우리 늘 푸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선교사역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물질까지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교회 가정과정마다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 응답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삼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